안녕하세요 m5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도전과제까지 스탑워치를 구현했습니다 이 스탑워치 모드에서는 캐릭터 LCD로 시간을 표시하고 또 버튼으로 스탑워치 조작을 했었죠 그때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어떤 액션들이 이루어지도록 구현을 했었는데 이 방식은 칩에서 제공하는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면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버튼 동작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누르고 떼는 동작 외에도 버튼 입력을 좀 다양하게 응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더블 클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구현할 버튼을 누르는 시간에 따라서 쇼프레스, 롱프레스 이런 이벤트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버튼 이벤트들은 외부 인터럽트처럼 칩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아요 칩에서 바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를 짜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쇼프레스나 롱프레스는 아주 익숙한 기능이라서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흔한 게 핸드폰의 전원 버튼이 있죠 그런데 이 흔한 기능을 직접 구현하기에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선 외부 인터럽트나 GPIO 입력을 통해서 버튼 입력 검출을 해야 되고요 또 시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버튼 입력이랑 타이머로 시간을 재는 게 같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난이도는 상이고 지난번 몸풀기 문제에서 버튼을 누르는 시간을 재는 걸 했었는데 그거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스타버치랑 상관없이 버튼 동작만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5번이랑 6번에서 버튼 이벤트를 더 확장하기 때문에 버튼 이벤트 구현이 이번 도전 과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버튼 이벤트에 관련된 코드는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버튼 입력 상태에 따른 신호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버튼의 입력 핀들은 풀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떼면 로우, 누르면 하이가 입력이 되고요 처음에 버튼을 뗀 상태에서는 로우 신호가 입력이 되다가 누르는 순간 상승 엣지가 발생하겠죠 이때 외부 인터럽트가 한번 발생이 되고 또 버튼을 누르는 동안 하이를 유지하다가 버튼을 뗐을 때 하강 엣지가 발생하면서 또 외부 인터럽트가 요청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 라이징이랑 폴링 엣지 모두 인터럽트가 트리거 되도록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엣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인터럽트 콜백 함수 안에서는 어떤 엣지인지를 검사하는 로직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버튼을 누른 시간에 따라서 쇼프레스랑 롱프레스 이벤트로 확장을 해볼게요 이 쇼프레스 롱프레스 이벤트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 특정 시간 안에 버튼을 떼느냐 아니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버튼을 떼느냐에 따라서 이벤트 종류를 구분하는 기능이고 이걸 구현하려면 먼저 쇼프레스랑 롱프레스를 구분하는 경계 이 선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시간을 재다가 버튼을 뗐을 때 이 시간이 경계선보다 작은지 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구간을 더 추가해서 쇼프레스, 미드프레스, 롱프레스 이렇게 이벤트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좀 전이랑 같은 방법으로 여기 경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세 개의 구간 중에 어떤 구간에서 버튼을 떼는지를 확인하면 이벤트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현할 쇼트, 미드, 롱프레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LCD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뭔가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짧게 버튼을 눌러서 쇼프레스 이벤트를 발생시켜 볼게요 버튼 1번을 짧게 눌렀다 뗐더니 LCD에 뭔가 표시가 됐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줄에는 세 개의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숫자는 버튼을 누른 시간을 나타내고요 이 그림상에서는 상승 엣지랑 하강 엣지 사이에 이 시간이 되겠죠 버튼을 누른 동안에는 이 숫자가 쭉 증가를 하는데 밀리색 단위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쇼프레스랑 미드프레스 사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건 700이란 고정된 숫자고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 미드랑 롱프레스의 경계가 되는 2500이라는 고정된 숫자입니다 이 두 개의 숫자는 사용자가 코드상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는 이벤트 종류가 표시되는데 지금 발생한 이벤트는 쇼트 릴리즈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름이 쇼프레스가 아니고 쇼트 릴리즈인데 원래 정식 용어는 쇼트프레스가 맞고요 근데 버튼을 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앞으로 이 챌린지에서는 쇼트 릴리즈, 미드 릴리즈, 롱 릴리즈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짧게 눌렀다 뗐더니 누른 시간이 113ms이었고 700이 되기 전에 뗐기 때문에 쇼트 릴리즈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고 그게 둘째 줄에 출력이 됐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왼쪽 빨간색 LED가 토그리되고 뗄 때는 오른쪽 빨간색 LED가 토그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역시 700이 되기 전인 227ms에서 떼더니 아까랑 같이 쇼트 릴리즈라는 게 표시가 됐고 그리고 두 빨간색 LED가 모두 토그리돼서 꺼졌습니다 그럼 이제 미드프레스랑 롱프레스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항상 왼쪽 빨간색 LED가 토그리되고 떼는 순간에는 쇼트프레스냐 미드냐 롱이냐에 따라서 오른쪽 LED가 토그되는 게 달라져요 쇼트프레스일 때는 좀 전처럼 빨간색 미드프레스일 때는 파란색 그리고 롱프레스일 때는 초록색이 각각 토그됩니다 그럼 미드프레스를 이어서 보여드리면 버튼을 눌렀다가 700과 2500 사이인 1253에서 떼더니 밑에 두 번째 줄에는 미드 릴리즈라는 글씨가 출력이 됐고 오른쪽 LED가 초록색 LED가 토그리됐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역시 700과 2500 사이인 1177에서 떼더니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프레스를 보여드리면 이 카운트가 롱프레스 경계인 2500보다 커지면 카운트 세는 걸 멈추고 버튼이 떼질 때 롱 릴리즈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버튼을 눌렀다가 2500이 넘어가면 더 카운트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처럼 증가시키지 않고 이때 버튼을 떼면 롱 릴리즈가 표시가 되고 오른쪽 파란색 LED가 토글돼서 켜졌습니다 카운트를 계속 증가시키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원치 않는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Short, Mid, Long 프레스가 잘 동작하죠 경계를 더 많이 설정해서 이벤트 종류를 늘리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근데 보통은 Short 프레스, Long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던지 아니면 많아봤자 지금처럼 세 개 구간으로 나눈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데모에는 총 네 가지 이벤트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버튼을 누른 순간에는 Press Moment 이벤트로 정의를 하고 버튼을 뗄 때는 누르고 있던 시간에 따라서 Short, Mid, Long 릴리즈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이 엣지에서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 인터럽트 콜백 함수 안에서 버튼을 누른 시간만 비교하면 쉽게 이벤트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 Short, Mid, Long 릴리즈 이벤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인터럽트랑 다르게 우리가 직접 시간을 세는 그런 로직을 구현해서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벤트 이름들도 이벤트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시간들을 기호로 좀 분류를 해 놨는데요 버튼을 누른 순간을 T0로 정의하고 버튼을 뗀 순간을 릴리즈의 의미로 TR 그리고 Short, Mid, Press 경계를 T1, Mid, Long, Press의 경계를 T2로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의 흐름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보라색 원은 버튼의 이벤트 종류를 나타내고 검은색 원은 동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된 거는 동작 확인을 위해서 이번에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을 임시 기능들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버튼이 눌리는 순간 상승했지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그때를 Press Moment 이벤트로 정의하고 이 이벤트는 버튼이 눌릴 때마다 발생하고요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버튼을 누른 시간을 밀리색 단위로 제기 시작하고 LED 1번 왼쪽 빨간색 LED를 토글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카운팅한 시간을 LCD에 표시를 하고 그러다가 버튼을 떼면 하강 엣지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겠죠 이때는 먼저 시간 재는 것을 멈춥니다 즉, 누르는 순간에 시간을 재기 시작해서 떼는 순간 재는 것을 멈추니깐 누르고 있던 시간이 측정이 되겠죠 그럼 그 시간을 검사해서 그 시간이 T1보다 작으면 Short Release 이벤트로 정의하고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LCD에 Short Release 이벤트라는 이벤트 이름을 표시하고 LED 4 오른쪽 빨간색 LED를 토글합니다 그리고 젠 시간이 T1이랑 T2 사이면 Mid Release 이벤트로 정의하고 LCD에 그걸 표시하고 이번엔 오른쪽 초록색 LED인 LED 5를 토글하고요 마지막으로 누른 시간이 T2 보다 크면 Long Release 이벤트로 정의하고 LCD에 표시하고 오른쪽 파란색 LED인 LED 6을 토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벤트들은 버튼을 누르거나 뗄 때 한 번씩만 발생하는 이벤트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위 기능들도 이벤트가 발생할 때 한 번만 수행되어야 됩니다 다음 도전 과제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중에도 버튼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도록 구현을 할 건데요 그때는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 어떤 기능들이 반복 수행되게 구현을 할 거예요 그건 다음 도전 과제에서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때 이런 기능들도 한 번씩만 수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 종류랑 또 버튼 누른 시간을 LCD에 표시하는 거는 이 기능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번에만 수행을 하는 거고 실제 시계 구현할 때는 다 뺄 겁니다 이제 LCD에 출력되는 데이터를 보시면 첫 줄에는 버튼을 누른 시간이 4칸에 걸쳐서 표시되고요 두 칸 띄고 숏 미드프레스의 경계인 700이 또 4칸에 걸쳐서 표시되는데 이게 자릿수가 세 자리라 앞에 한 칸이 비어 있죠 그리고 또 두 칸 띄고 미드랑 롱프레스의 경계값인 2500이라는 숫자가 4칸에 걸쳐서 표시됩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는 버튼을 떼는 순간에 어떤 이벤트인지 그 이벤트 종류를 표시해 줍니다 글로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구현할 거는 버튼을 누른 시간에 따라서 이벤트를 구분을 하고요 그 이벤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LCD에 표시하는 겁니다 LCD의 첫 줄에는 버튼을 누른 시간이 표시가 되고 둘째 줄에는 이벤트 종류가 표시되죠 버튼을 누른 순간에는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로 정의를 하고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간을 세야 되니까 먼저 카운트부터 리셋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을 재기 시작하고 또 LED1을 토글시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누르는 시간을 LCD에 연속적으로 출력을 하고 버튼을 떼는 순간에는 시간을 세는 것을 멈추고요 그 누른 시간에 따라서 이벤트를 구분합니다 이벤트 종류를 LCD에 표시를 하고 또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LED를 토글하죠 필수 요구사항으로는 시간에 관련된 기능은 모두 타이머 6번을 사용해야 되고 버튼 입력은 외부 인터럽트로 처리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LCD에 이벤트 종류 표시하는 거랑 또 LED 토글하는 기능은 한 번씩만 수행이 돼야 되고요 인터럽트 콜백 함수 내부의 코드는 수행 시간이 짧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LCD 출력하는 함수는 메인 함수에서 수행이 돼야 되고 역시 이번 도전 과제를 구현하다 보면 버튼 이벤트 관련된 변수들을 많이 선언하게 될 텐데요 이 변수들은 버튼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관리하셔야 되고 버튼이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버튼 관련 변수를 구조체로 관리를 하면 데이터 관리도 쉽고 코드 가독성이 좋아져요 제한 조건은 역시 딜레이 사용 금지 그리고 LCD 출력 함수는 절대 인터럽트 내에서 수행하면 안 되고요 그 외에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코드들은 인터럽트 안에서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도전 과제 핵심 키포인트는 외부 인터럽트랑 타이머 인터럽트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버튼을 누른 시간을 카운트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을 카운트 했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버튼 이벤트 정의하는 거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메인 함수에서도 그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 사실 LCD에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키포인트 내용들이 엄청 중요해요 프로그램의 흐름이 두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랑 타이머 인터럽트 그리고 메인 함수를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코드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현 팁을 좀 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동작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고 그 동작 시퀀스대로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항상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상승했지 외부 인터럽트가 모든 것에 시작이 되겠죠 이때는 버튼 상태를 어떤 변수에다가 눌림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버튼을 눌릴 때마다 시간을 다시 세야 되니깐 카운트 변수를 0으로 리셋합니다 이제 시간을 재기 시작할 텐데 시간을 세는 거는 반복적으로 세야 되니깐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는 시간을 세는데 항상 세는 게 아니고 버튼이 눌려져 있을 때만 세야 되니깐 좀 전에 버튼 상태를 저장한 이 변수가 눌림 상태일 때에만 카운트를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카운트한 시간을 LCD에 출력을 해야겠죠 근데 LCD 출력은 인터럽트 안에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메인 루프 메인 함수 안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이 버튼 상태의 변수 값이 눌림일 때 LCD에 시간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제 버튼을 뗄 차례인데요 버튼을 떼면 하강 엣지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또 이 인터럽트 안에서는 버튼의 상태를 떼짐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카운트한 시간에 따라서 이벤트 종류를 어떤 변수에 저장하고 또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상태를 또 다른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버튼의 상태가 눌림이 아니고 떼짐이니까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는 카운트를 증가하지 않겠죠 이제 버튼을 뗐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벤트의 종류를 LCD에 출력해야 되는데 역시 메인 함수 안에서 수행해야 되니까 메인 함수 안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검사해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그 종류를 LCD에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걸 코드로 구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번에 구현한 기능은 디지털 시계 조작을 위한 입력 장치를 구현한 거라 앞으로 시계 모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모드에서 다 사용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구현한 코드가 구조적으로 앞에서 구현했던 스탑워치랑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게 될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상태랑 그 이벤트가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모드들을 구현할 때 버튼 입력 처리 코드가 매우 복잡해질 거고 또 버그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도전 과제는 난이도가 조금 높을 건데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뭐 이런 내용들을 천천히 구현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구현이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쇼프레스랑 롱프레스 예제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설명하는 방식은 Tick Timer를 사용해서 버튼이 눌린 시간을 어떤 변수에 저장하고 떼는 시간을 또 다른 변수에 저장해서 단순히 그 두 개의 차이로 쇼프레스랑 롱프레스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개념이 간단해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 도전 과제에서 구현하는 방식은 단순히 쇼프레스 롱프레스만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간도 미드프레스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버튼이 눌리는 순간에도 이벤트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또 다음 도전 과제에서는 미드프레스랑 롱프레스 그 경계를 지나는 순간 그때도 이벤트가 발생하게 할 거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고차원적인 방식이고 이게 다 구현이 되면 버튼 입력을 훨씬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식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꼭 이 방식대로만 구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생각나는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대로 제 그 데모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만 구현하시면 됩니다 직접 기획을 하고 또 그걸 구현까지 직접 해보는 게 더 큰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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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